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이 보이기 때문에 외치고 알리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인의 일생이든 공동체 구성원들 그런 삶이든 간에 본인이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은 현재 당권을 이재명 씨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친명계죠. 그런데 그 반대쪽에 민주당의 진로를 걱정하는 그런 비명계라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토론회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논평을 좀 해야겠다. 이게 보시면 이대로면 총선이 어젯다. 비명계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반대되는 속하지 않는 비명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글쎄 해보는 이야기구나. 엄살이겠지.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서 이대로면 총선이 어렵다. 한 1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1월 30일 첫 토론회를 열고 현재 지지율 답보 상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날 이제 쓴소리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대표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서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길은 이원욱 김종민 종호응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아마 그걸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총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겠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총선을 치료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볼 겁니다.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는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조작을 할 겁니다. 적당히 조작을 하게 되면 얼추 비슷하게 한쪽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게 그 정도로 아마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겠죠. 그런데 2024년도에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추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대개 좌파 색채의 여론조사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론조작이 여의치 않고 또 국힘당 내부에 내부 분열 같은 게 그렇게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조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해야 그 사람들이 안 할 건 아닙니다. 조작을 하는데 100장 가운데 25장을 빼앗을 건지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100장 가운데 25장을 빼앗은 겁니다. 25%. 2021년도 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다양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개 20% 정도 대선에서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률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2024년도에 해계모니를 갖고 있는 겁니다. 10%를 조작할지 20%를 조작할지 대선과 달라가지고 여러분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선거구별로 몇백 표 정도만 여러분들 손을 대도 선거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엄살을 해보는 겁니다. 엄살. 나는 엄살이라는 거죠. 이런데 아마 또 국힘당이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종합적 진단은 이대로는 총선을 낚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낚아낼 수 없느냐 이야기죠. 선거를 민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이미 짜놓은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값을 몇 프로 넣을까를 결정하는 건데 뭐 이렇게 엄살을 다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가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 많은 인간들이 본질적인 문제나 핵심적인 문제는 다 뭐죠? 제껴놓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다 놀아나는 사람들이 상당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개인의 인생이든 국가의 일이든 간에 핵심과 본질을 놓치게 되면 망한다 이야기죠. 저는 봉급 생활을 짧게 하고 대부분 자기 자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몸에 완전히 배여 있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완전히 골로 간다는 것을 그건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인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당하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자기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좀 애껄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가 죽는다야 그렇게 하다가 너가 골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사람들은 뭐죠? 그걸 귀담아 듣지만 대부분 귀담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놈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련한 놈들은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비명계 의원들 이거 다 먼 거 하니까 그냥 본질과 핵심은 다 가려놓고 숨겨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곱하기 조작값 입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2024년도에 총선에서 21대 총선인가 그렇죠? 20이 됩니까? 선거 결과는 그 당시에 여론조작 상태 윤석열 정부의 인기 상태 그다음에 국힘당의 내분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조작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100장 가운데 10장을 훔칠 건지 사전투표를 100장 가운데 20장을 훔칠 건지 아니면 화끈하게 2020년도 4.15 총선처럼 전국 평균으로 25% 100장 가운데 25장을 빼앗을 건지 그렇게 조작값은 그 당시에 12.5%인가 그랬죠. 100장 가운데 20, 25장을 빼앗을 건지 그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보고 신문들이 돼서 특별하는데 다 가짜다 이야기인 겁니다. 진짜가 없고 이대로 총선 어렵다. 총선 어렵기는 뭐가 어렵노? 누구가 다 전산 조작하는 애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 건현대사에서 뭘 했습니까? 선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바로 실행에 옮긴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이 인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나라를 완전히 골로 만들게 보닐 겁니다. 여기 박용진이잖아요. 성북군과 강북군 다 조작해서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누구면 이재명이 몇 프로 조작했습니까? 10% 조작했죠.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선거의 본질이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뭡니까? 살아가면서 공동체 차원에서 중체대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대한민국 사회가 깔아듣는 거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권력을 진 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하고 위선을 하고 국민들은 뭡니까? 고등어나 뭡니까? 갈치처럼 여기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주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60대면은 대개 한 30년에 40년을 더 살 겁니다. 30년, 40년이라는 것은 거의 공동체 차원의 영혼과 같은 시간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골로 가는 것을 당대위에 다 경험할 겁니다. 자식 세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게 여러분들 북한 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또 야무지게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다음에 레닌, 막스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더라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포기하더라도 극단, 마지막 완전히 뭡니까? 부서질 때까지 다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그걸 이제 책으로 담아 가지고 냈는데 책 판매가 그렇게 썩 시원찮네요. 이렇게 책을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계획한 대로 손실이 좀 있더라도 계획했던 대로 4.15 총선까지 내야겠죠. 4.15 총선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까지 다 다루려고 했는데 판매량이 그렇게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게 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한 7, 8권 정도 내면 권당 제가 비용을 다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록수님처럼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대졸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어떤 나라보다 아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과학적 사고, 실용적 사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도 하고 그 다음 또 책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핵심을 다 피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40백 넘었을 때 이렇게 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조직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삭풍이 몰아치는 황야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봉급이 나오지 않는 인생이니까 그거를 20년 넘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60대 초반까지 그런 사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는 게 조직이란 것은 울이 있고 또 이렇게 털이 있기 때문에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거친 이런 황야의 폭풍을 늘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긴장도나 삶에 대한 몰입도 같은 것이 엄청나게 높지 않으면 대부분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죠. 망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은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간파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면 일어서기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지금 이 국가에 있는 녹을 먹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살아왔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삶의 밀도나 강도를 미뤄보게 되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비할 바가 없을 겁니다. 딱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위에서 맹력 내리면 착착착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성기 정점은 201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10년도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아이들을 좀 무리해 가지고 바깥에 내보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었던 그 2010년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점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핵심과 본질을 피하면 그냥 망하기 때문에 봉급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고 인내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낭비를 없애고 이런 게 몸에 배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김영상입니다.